현재 시간 오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빨간불 티케나 코스피가 1% 넘는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들 많으시죠?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냐 스토비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물하십시오는 동시만기. 사실 일을 앞두고서 시장의 관망심리가 짙었는데 뭐 CPI도 확인하고 FOMC도 확인해서 그런가 오히려 시장은 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금리라는 걸 놓고 지금 시장에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가격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금리 반응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는 4.2% 수준까지 10년물 국채가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내 1회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뒀고 올해 3회까지 원래 가능했던 부분을 줄이면서 내년으로 좀 미뤘죠. 그러면서 이제 지표 의존적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 안에서 금리 같은 경우에 톤이 다시금 좀 낮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장주 같은 경우가 부각이 가능하고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의 반응 또 오늘은 매수 쪽으로 잡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유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장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성 의사 10개의 종목의 투자 의견 중에서 몇 개가 적중했을까요? 이번에도 100% 요즘 저희 패널 분들이 100%가 너무 많아서 이 빵빨에도 이제는 좀 식상해졌어요. 뭔가 여기에 좀 스파이를 하나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장이 좀 맞추기가 쉽나요? 운이 저는 따르는 것 같고 운이 좀 따르는데 실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게 조금 더 내용을 또 날카롭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 안주하지 않고 더 날카롭게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이성 의사님과 함께 오늘도 10개 종목 보도록 하죠. 인기 검색 상위라든가 장증의 급등 급락을 보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웨이버스, 에스카이닉스, 덕산테코피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대원전선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S&D 보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요. 사실 이름만, 사명만 놓고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그런데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또 만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음식료 같은 경우가 산량식품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소스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영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라면만큼 비례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데 영업익률 같은 경우가 산량식품만큼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14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오늘 상한가 감안하더라도 한 1355억 정도다 보니 그래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부담은 없고 그다음에 최근의 시장 특성이 아무래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 또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남아있기에 고에 대한 의견을 종목을 통해서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후장에 살짝 정말 몇 분 정도 상한가가 풀린 적이 있어서 이러다가 또 차익실험 매도 물량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 불닭볶음의 흥행에 벌어들이는 돈 그 수익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 시총이 그리 높진 않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삼양식품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 S&D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삼양식품이 낫습니다. 삼양식품이 낫고요. 삼양식품은 이거를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한계가 있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조정이 나올 때 나올까요? 안 나오면 그냥 패스. 안 나오면 패스하고요. 나오면 그냥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D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상황과 같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도 주셨지만 조정 시에 매수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시죠. 인계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영일만 유전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70%가량 수직 상승을 했어요. 증권가에서 마치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매력적으로 영일만 테마의 수혜주로 소개를 하고 있던데 한국가스공사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광고에 대한 진행 부분, 이거를 팠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의 확률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우선은 진행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멘트를 했고 재료 같은 경우는 진행이 연말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식의 하나의 심리적인 특성상 계속 좀 재료가 지속될 수 있다 보니까 주가는 강한 면이 있고요. 특정 시가 총액을 넘어서는 흐름이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유동 비율 같은 경우가 부합이 될 때는 지수에 대한 부분과 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프로젝트의 진행이 만약에 돼요. 그러면 실제 광고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도 고는데. 저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초전도체도 사실 없던 게 원래는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게 시장에서 부각을 대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섰잖아요. 한국가스공사 0일만 테마도 연말까지 아니 연말 이후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초전도체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은 탐사와 관련해서 실제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과 주가가 반응했던 거는 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초와 관련해서 드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게 파괴되는 시점에 갔을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컨소시엄에 대표로 설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 E&A죠. 엔지니어링, 삼형, 변경한 기업, 그 두 개 기업 같은 경우가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건설주 같은 경우를 또 추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건설사들이 별로 가진 철강주도 올랐고 강관주도 오르고 밸브 다 올랐는데 건설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요즘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 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그 건설주들의 움직임은 보고 움직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좀 미리 매수해 놓는 게 좋을까요? 연말쯤에 진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PF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름, 가을쯤에 어떻게든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의 경우에도 연말에 같이 테마자 한번 묶어서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고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거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러시아 선주의 계약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돈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이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하나의 리스크가 생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슈를 제기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보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결국은 받아 냅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회계 측면에서도 미리 대선 반영은 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계적인 이슈가 없고 결론은 이런 이슈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매출만큼 주가는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고 의견. 크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결국 어떻게든 돈은 받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악재로 보이지만 펀더멘탈에 큰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조선사들의 주가 상승이 좀 멈췄어요. 워낙 다른 테마들이 세서 그런가. 그런데 보면 우리 LNG선 예전에 한창 환호했었잖아요. 수주 잔고도 크게 늘어났고 이미 목표했던 것들 다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고점의 영역이 없는 걸까요? 지금 보면 중국의 경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직 해운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 살아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살아나줬으면 하는데 그게 살아나는 기점에서 반응이 먼저 우리 산업재 쪽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화학과 관련된 가격 지표들이 돌아서는 걸 먼저 보여줄 거예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가격 지표 중에 상관관계가 높은 게 천연가스 부분이 있어요. 천연가스는 짧게는 여름에는 수요가 올라오기는 합니다. 계절 때문에 올라오는데 아직 실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재고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단기로 쉬어갑니다. 단기로 쉬어가고 조정시에는 매수에 대한 관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고의다. 그리고 조정시 매수 관점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시장에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테마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HLB입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약간 룰은 아니지만 알테오젠이 갈 때 HLB가 쉬고 알테오젠이 쉬면 또 HLB가 가고 그런 느낌도 어렴풋이에 들어요. HLB 현재 구간 5% 상승 장중에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리보세라 닙 관련해서 신약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요? 어느 면에서요? 그냥 이게 원래 있던 하나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불투명해진 거죠. 그런데 이걸 이재기에서 진행은 될 텐데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더 명확한 쪽이 있죠. 확실히 들어오는 로열티와 여기에서 시장을 끌어가는 종목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트렌드에 맞는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쪽까지 굳이 손을 대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래도 이게 차트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추세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드려요. 그렇지만 투자 매력이라는 걸 관점에서 나는 이제 맞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 요즘에 성장주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바이오도 실제로 꿈틀꿈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뭔가 그냥 바이오가 살아난다? 그럼 대표적으로 HLB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까? 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는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ETF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자금만큼 기계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의 강도는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HLB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로열티가 찍히는 말테오젠이라든가 삼천당 제약을 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어요. 이어서 다음 수상화 종목 보겠습니다. 장중에 급등하고 있는 덕산테코피아예요. 최근에 2차전지 안에서 정말 핫한 테마, 핫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유독 다른 종목 대비 아웃퍼포먼트 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공매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먹히는 시장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시장의 주장은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의 턴어라운드 실적이 좋아지는 점, 그 다음에 전액과 관련해서 증설 가능성이죠. 한 2배 정도 증설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미리 실적을 주가에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는 시장에서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긍정이라서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데 이 정도 주가면 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취향은 존중하는데요. 저는 고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만 여기에서 매수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우 사장님 너무 까다롭습니다. 나의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덕산테코피아의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2차전지 사는 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2차전지 내에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접근하자니 내 순서가 안 올 것만 같고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이성우 사장님이 접근하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수요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요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는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리콘 음극제는 그게 명확하거든요. 거기서는 명확하게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제면 대주전자 선생님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덕산테코피아 고긴 합니다만 가격적인 상승 변동은 충분히 시세에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 10가지 고냐, 스토브이냐 정리해드릴게요. 10개 다 고를 주셨네요. 그만큼 시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저희가 오늘 종목 좋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종목이 좋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 한 종목 다 고민을 해봤을 때 선정을 잘 해주셔서 뺄 게 없었습니다. 뺄 게 없었다. 그럼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도 고르기가 어려우셨는지요? 네, 좀 고민은 됐어요. 고민은 됐는데 제 스타일대로 갔습니다. 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요? 네. 할 수 있어야죠. 네, 시장 같은 경우가 연말까지 재료가 지속되다 보니까 충분히 한 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수급과 관련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MNCCI 편입과 관련된 부분 유동 비율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가총액에 대한 허들은 지금 이제 거의 임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가총액 6조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총 6조요? 네, 매수가는 4만 8천 5백 원 정도. 좀 가격에 간극이 있는데 그 정도 좀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6만 원 이상 이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현재 시총은 4조 7천억, 한 8천억 부근입니다. 그런데 6조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 말고 다른 굳이 영일만 테마주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상사수들도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대장입니까? 네, 대장이 한국가스공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1등주랑 그다음에 시추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그래도 주식을 재밌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살아있는 이슈가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저희 방송을 누군가 보셨는지 지금 주가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1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까지 전해드렸고요.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이송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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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